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개신 레전드 간다. 3분에 출발하시고요. 10분까지 합시다. 됐죠? 3분에 출발하시고 10분까지 할게요. 오케이. 3분에 출발. 그냥 지금 출발하세요. 와, 보시오. 진짜 이 고문에 인정한다, 진짜. 자부에 오문에 인정한다. 자, 러닝맨 끝났네요. 수고하셨습니다, 미리. 미리 수고했습니다. 자, 그냥 시간 10분까지 아니라 한 12분까지 드릴게요. 12분. 사운드처럼. 왜 이렇지? 절대 모르지. 저쪽에서 지금 너무 올라가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... 도망가라이. 아, 말도 안 돼. 10분까지로 할게요. 아, 말도 안 돼. 아, 말도 안 돼. lo, 예. 예. 아마 이럴엄. 아아 잡아봐라 아직 모른다 어 살았다 와 진짜 대박이다 잡아봐라 와 살았 er 아 살았다 아 살았다 휴 모준아 자 10분까지 일분 남았다 와 존나 야 존나 잘 도망갔다 오케이 콜 들어와 12림까지 시난 천재야 에엥 모준이 엥? 잡아봐라 엥? 아이고 종민씨 잡아보세요! 부들부들거리십니까? 잡아보세요! 모준이는 부부들 부들부들 부들 부들부들 구둘보들부들거린다 와 이걸 튀겨버리네 가만히 쓸 겁니까 나무 잡고 왔어X5 와 people 야 와・었어! 광 문zel 와 와 ficou 나 잡힐 뻔 했어 와 왕운호 왔었어 방금 와 방심하다 질뻔했네 이거 왕운호 방금 왔는데 빠졌어 와 대박 질뻔했어 이거 진짜로 와 왕운호 왔는데 빠졌어요 대박사건 이겼어요 응 피하고 응 피하고 응 피하고 와 라스피리 한강 내가 이겼어 응 내가 이겼어 응 내가 이겼어 대박이다 진짜로 레전드 네 응